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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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uros 외국은 ks Grandisi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루즈, 루즈, 루즈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 켜져있어요 얘들아 panelists 반갑습니다 잠시 mover다 문어 문어 그 전부터 안 해요. 차로 돌고 밑에서 편하게 보도록 하봤어요. 그것도 사람들 봐가면서 해야지 70대, 80대 어르신들 오셨는데 막 다니면 저는 며느리한테 돈 받았는 줄 알아요. 자 저렇게 물이 흐르는 곳은 빨갛죠. 자 왼쪽 오른쪽으로 안반들이 보이고요. 여기가 이제 거기다 왔습니다. 여기가 거대하다는 뜻의 매머드 자기만 하지 말고 같이 공유하고 다른 사람도 서로 찍어가지고 올려줘요. 안독방에 슬랩샵들 요즘엔 만들어진 사진 보다는 슬랩샵이 더 유행이죠. 자연스러운 모습들. 오늘 우리가 자는 숙소 앞의 풍경이에요. 오늘 우리가 자는 숙소 앞의 풍경이에요. 축소 앞의 풍경은 한정도 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